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마음번째는 요 is 곡선에 관한 얘기인데요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낸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40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좀 어 이게 is 곡선이 직선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어떤 그 기능 의미부터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기억나시죠 상수항이 움직이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그 다음에 변수가 움직이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고 고고 있죠 그 내용을 알아야지 요걸 따라올 수가 있어요 뭐 아주 되게 간단한 내용이니까 일단 고거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 192페이지에 보시면 is 곡선의 정의가 나옵니다 일단 is 곡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뭐와 뭐의 관계냐면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is 곡선이 어느 축에서 나타나는지 어느 평면에서 나타나는지 그럼 is 곡선은 여기가 국민소득인 y가 수평축이구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요렇게 수직축의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s 곡선은 이자율과 국민소득이 얘네들이 변수해요 그러면 어떤 다른 요건들이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뭐 어 투자 지출이 변한다던가 뭐 정부 지출이 변한다던가 그러면은 걔네들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움직이는 거다 요걸 아셔야 됩니다 변수가 얘네 둘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어 어 조건을 한번 보자구요 주어진 물가수는 그 용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가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보는 거에요 말씀드렸지만 물가 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단기죠 그리고 is lm 모형은 케인즈 가 어 주장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 물가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나중에 물가가 변하면 어떻게 되요 물가가 변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요 뒤에서 ad as 모형을 배울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수직축이 p 에요 물가 그리고 요 수평축이 y 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단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요게 생산물 시장이라는 걸 기억해서 화폐 시장이 아니에요 화폐 시장은 lm 곡선 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그건데 여기는 생산물 시장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is 곡선을 도출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어 총 지출이 c 플러스 i 플러스 g 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폐쇄 경제라 그래서 여기 nx 여기 x 마이너스 m 은 그냥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 모형을 단순하다고 가정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변하면 이자율이 변하면 어떤게 변하냐면 요 지출의 이 항목 중에서 요 투자 있죠 투자가 변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 지출이 감소하구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 지출이 증가합니다 자 요게 아주 중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도출해 낼 거에요 그 다음에 투자 지출이 이제 이게 감소를 하게 되면 총 지출 값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이제 그림 우리 아 교재 192 페이지를 보면요 자 애초에 처음에 요렇게 총 지출이 a e 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구요 r 제로 상태였어요 이자율이 그러다가 r 제로에서 r1 으로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 요 투자 지출이 감소하게 돼서 a 곡선이 이렇게 하방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r1 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요 국 원래 균형점이 여기 였는데 국민소득이 y 제로 에서 이제 y1 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방 이동하니까 요 요 총 공급 곡선과 총 지출 곡선이 이제 만나는 점이 여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y 제로 에서 y1 으로 변했다 그럼 우리가 요 r 제로 와 r1 그 다음에 y 제로 와 y1 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다가 r y 평면을 그려서 요거를 나타내면 되겠네요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최초의 지금 요거 요거 보지 마시구요 일단 요 a 점에 요 그림이 여기 자 여기 a 점에 균형이 달성이 되어 있었어요 y 제로 와 r 제로 그런데 이제 어 r 제로 에서 r1 으로 이자율이 상승 했죠 그러면서 요 총 지출 곡선이 하방 이동하면서 균형점이 b 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r1 가 그 다음에 y1 이 같이 한 쌍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 최초에는 요 a 점이 여기 r 제로 y 제로 였었는데 이제는 이자율이 r 제로 에서 r1 으로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y 제로 에서 y1 으로 되려 줄였죠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요 b 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점 2개 나왔잖아요 요거 2개 이으면 되겠네 요게 뒤에 이르면 요게 is 곡선을 이렇게 도출해 내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끌어 낸 거예요 그렇죠 이자율과 이자율과 소득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요거는 우리 미시경작 시간에 제가 뭐 뭐 그렇습니까 수요 곡선 도출해 낼 때 두 점만 있으면 하나의 곡선을 도출해 는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다고 했죠 우리 그 저기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도출해 냈어요 여기 가격이고 여기 수량이었잖아요 그냥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논리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두 점을 구해 가지고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이자율과 국민소득은 지금 이 is 곡선이 우하영 하니까 결국 비례한다는 거예요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어떻게 된다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이자율이 하락할수록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다 이자율이 증가하면 투자 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감소하고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 지출이 상승하기 때문에 국민소득도 상승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is 곡선 말고 is 곡선 이외의 점들 즉 요 a 점이나 b 점에서는 어떤 상탠가 그거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그게 우리 교재를 보시면 193페이지 생산물 시장의 불균형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요 a 점 부터 먼저 볼게요 요 a 점은 지금 이자율은 r1 이죠 이자율은 r1 이에요 그리고 국민소득은 y 제로인 요 점이네 그러면 a 점이 y 제로이면서 r1 요점이죠 요때 상태를 보니까 지금 총 공급은 여기에서 이만큼 되어 있는데 총 수요는 요거밖에 안 돼 있네 그러니까 요거는 초과 공급의 상태입니다 즉 is 곡선의 이 상방에 있는 모든 영역은 다 초과 공급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b 점을 한번 볼까요 요 b 점은 자 r0 이자율은 r0 그러죠 근데 국민소득은 y1 이죠 요기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y1 요 b 점 인데 이때 자 총 수요가 이만큼 이에요 총 공급은 이만큼 에요 총 지출 총 공급이나 총 지출이나 총 수요랑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초과 수요가 있는 상태로 그래서 b 점은 초과 수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is 곡선 하방에 있는 면적은 다 어떤 면적이에요 초과 수요가 있는 상태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교재 is 곡선의 이동 요인을 좀 살펴보면요 자 지금 여기 축이 is 곡선이 있는 축이 r과 y 축이죠 그러니까 얘네 2 빼고 나머지 것들이 다 변하면 이동을 하겠죠 가령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어 소비 지출 투자 지출 그 다음에 요건 이자율을 원인으로 투자 지출이 아니고요 그냥 다른 이유에 또 투자 지출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는 요 정부 지출이 바뀌면 그때는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정부 지출이 변화 에요 자 왜 그러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올 얘기인데 미리 좀 말씀 드릴게요 정부 지출이 가령 지재료에서 지원 지원으로 이렇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재정 확대 정책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거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일 때는 어 정부 지출을 줄여 가지고 경기를 안정화 시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자율이 변한 게 아니라 어 최초에 총 지출이 a 점에서 y 제로 였죠 국민소득은 그런데 지금 자 g 제로에서 g1 으로 이렇게 총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서 이자율은 그대로죠 그죠 그러면 그 이자율 수준에 있는 모든 이자율 수준에서 소득이 다 이만큼씩 증가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도 is 곡선이 이자율은 여긴데 이자율은 여긴데 그 이자율 수준에서 소득만 증가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i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그냥 그래프상 보기에는 아니면 우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래도 맞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총 지출이 증가하는 방향이라면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였겠죠 근데 만약에 is 곡선이 감소하는 방향이라면 is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is 곡선의 이동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4번을 이제 넘겨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is 곡선의 기울기가 나타나죠 이 기울기는 is 곡선의 기울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이자율이 바뀌었을 때 투자의 크기가 많이 변하냐 작게 변하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초의 y0와 r0에서 이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점이 이 점이었어요 이 is 곡선이 그러면 r0와 y0가 있는데 네 이때 만약에 r1으로 r0에서 r1으로 이자율이 상승을 이렇게 했을 때 상승을 했을 때 어 총지출 1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이만큼이나 확 줄어버렸어요 그 말은 이자율이 변함에 있어서 투자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요 이 총지출 2 a2인 경우에는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똑같이 증가했지만 얘는 국민소득이 요거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얘는 투자의 크기의 변화가 요놈보다는 둔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지저분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지금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놈의 경우에는 투자가 확 줄어들어 굉장히 많이 줄어든 놈이에요 얘는 똑같이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이렇게 변했지만 얘는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적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지금 우리 시험에선 좀 벗어난 얘기인데 요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먼저 변해? 이자율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투자죠 이자율이 변했을 때 투자의 탄력성이 얘는 크고 얘는 지금 작다는 얘기에요 근데 보세요 기울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지금 투자 얘는 지금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엄청나게 크게 변했죠 얘보다 얘보다 훨씬 국민소득이 크게 전했잖아요 그 말은 투자 감소폭이 아주 크다는 얘기에요 민감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되면 국민소득이 r0에서 r1으로 이만큼 줄어들어서 그럼 요놈의 점을 찍으면 여기잖아요 그래서 s is 곡선 1은 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 총지출 2에서는 별로 이자율이 변해도 얘보다는 적게 변했죠 그러면 국민소득의 감소폭도 y1 보단 작겠네 그러니까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점과 또 요 점을 이어서 요렇게 is2 곡선이 되는 거죠 지금 기울기는 어느 게 더 가파른 거예요 그렇죠 국민소득의 변화가 적은 쪽이 더 기울기가 가파른 겁니다 요 조심하세요 기울기가 가파르다 가파르다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이자의 투자율 탄력성이 작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가 똑같아요 우리 수요 곡선에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으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죠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작을수록 더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억나요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기울기가 가파랐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자 그래 가지고 지금 더 자 이제 좀 지우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투자를 이자율이 바뀌었을 때 투자의 폭이 투자 지출의 폭이 별로 작을 작을수록 국민소득의 변화 폭도 작죠 그러니까 기울기도 더 가파라 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IS 곡선 하셨죠 그런 상관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핵심 예제 1번을 한번 볼게요 교재 195페이지요 자 그러면 아래 변화에서 이게 사실 시험 문제에요 우리 IS 곡선에 어떤 변화를 주냐 지금 소득이 증가해서 몇 개 변했어요 이자율이 변했어요 아니면 다른 개 변했어요 소비 지출이 증가했죠 이게 AE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에서 이거 지금 이 소비 지출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증가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총 지출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하겠네요 오른쪽으로 이동했잖아요 더 커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IS 곡선이 그 다음에 또 재정 지출을 확대했다네요 그러면 이 G를 확대했다는 거니까 이것도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이자율이 하락했댑니다 그러면 이자율은 변수잖아요 이 축이 우리 지금 어떻게 됐어요 R하고 Y가 되어있는데 IS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점에 있다가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 점에 있다가 이자율이 자 이 점에 있다가 이자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국민소득은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변화를 주냐면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고요 곡선 상에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국민소득은 더 증가한다 소득이 증가해서 수입이 증가했다 수입이 증가했대요 아까는 우리가 제가 이거 폐쇄경제로 봤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NX 있죠 NX 뭡니까 X-M이 있는데 여기서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수입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얘도 IS 곡선을 이자율에 변한 게 아니니까 이동을 시키는데 이동을 시키는데 왼쪽으로 이번에는 IS 곡선이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핵심 주제에서는요 우리가 중요한 게 IS 곡선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런데 어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핵심 그 저기 포인트에서 어 수학적으로 그냥 딱 봐가지고 일단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이거 원리 도출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게 R이고 Y잖아요 이 평면에 있는 이 변수들이 움직이면 IS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움직이면 IS 곡선이 이동하는데 커지는 방향 총지출 총지출이 커지는 방향이면 오른쪽 작아지면 작아지는 방향이면 왼쪽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 내용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